네 반갑습니다. 그 결과가 벌써 나왔는데 평균 74.63 나왔어요.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나왔고요. 굉장히 잘하셨네. 다 마시신 문항도 하나 둘 세 개 있고 오늘 제일 어려웠던 거는 16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으네요. 16번이 뭐죠? 매수 신청 대리. 그건 한 분 맞히셨어요. 한 분 한 분 맞히셨다고? 한 분. 잘하셨습니다.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본시험하고요. 지금 현재하고 이게 시간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개정된 것들이 좀 있어요. 1번 법인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에다 우리 별 하나만 해줄게요. 이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게 두려는 지역에다 해야 돼요. 두려는 지역. 그런데 이게 뭐를 두려는 지역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 그냥 사무소를 두려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만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하는 게 맞고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법인에서는 반드시 대표가 뭐 이어야 해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니까 아닌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아닌 자는 책임자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격 있어야 책임자도 되는 거고요.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공은 아시다시피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또 하면 얘가 이중소속에 걸리니까. 5번 등록관청은 계절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된다. 이 7일 안에 정확하게 해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7일 안에 통지 맞아요? 네 통지는 맞는데 증을 교부한다 이러면 틀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교부는 좀 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7일 안에 통지만 해주는 거죠. 이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돼요. 문서로. 구두로 통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1번은 아무튼 4번이 틀렸고요. 정답이고. 이거는 다 맞으셨어요. 한 번도 안 틀리시고 잘 하셨고. 2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랬는데 2번 문제도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려우셨을 텐데 업무 정지 중인 자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얘 결격이에요? 결격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업무 정지 먹었다고 해서 결격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는 뭐만 먹은 거예요? 업무만 정지 먹은 거예요. 그냥 업무만 정지 먹은 거예요. 결격 사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무 정지 먹고 뭘 하면 결격이에요? 폐업을 하면. 업무 정지 먹고 폐업을 하면 그때부터 결격에 걸려요. 그런데 그냥 업무만 정지 먹었다고 해서 결격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이 정지가 되잖아요. 이건 좀 달라. 이건 결격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보내야 돼. 뭐에 해당이 된 소공을요? 자격 정지에 해당이 된 소공은 내보내야 되고 얘는 결격이 맞아요. 그런데 이 정지 받고 몇 월이 지났다라고 나왔어요. 6월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자격 정지는 최대 얼마까지? 6개월까지. 얘도 결격이 아닌 거죠. 이 말이 없었으면 결격인 거야. 그냥 정지 먹었다 이러면 결격인데 이게 지났다 그러니까 결격에서 풀린 겁니다. 얘는 애초에 결격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유예 뒤에 볼 것도 없어. 선고유예 나오면 얘는 결격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선고를 안 받은 거니까 선고유예는 이후 효과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디귿.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는 결격에 들어간 겁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선고를 받은 거니까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다시 2년이 경과되었대요. 또 2년이 지났대. 얘도 결격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2년이나 지났으니까. 이것도 유예도 끝나고 다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에 보면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의 결격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결격이야? 법인이 받은 정지 기간이 지난 그 기간 동안 그런데 그 기간이 뭐 하지 않았대. 경과되지 않았다. 얘는 결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미음번 하나는 결격이 맞는데 법인이 업무 정지를 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 업무 정지는 누가 먹은 거예요? 법인이. 이 법인이 먹은 거야. 그런데 법인이 뭘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개념은 없죠. 법인이 뭘 잘못할 게 뭐 있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원인은 누가 제공을 하고. 그 사원 또는 임원이 그 사유를 제공하는 거니까 얘네를 뭐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결격에. 왜냐하면 얘네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얼마 동안. 그 법인이 받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하나. 미음번 하나만 결격 사유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신고에 관한 문제예요. 틀린 거. 부동산 거래 신고. 국가가 개공 중개 없이. 그러면 개공에 중개 없이. 그러면 이제 국가 단독으로. 그렇죠? 국가 단독으로. 신고서에 뭐하고 뭐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어때요? 정확히 맞죠? 물론 이제 개공이 있으면 개공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가가 매도 혹은 국가가 매수. 뭐 어떤 당사자도 상관없다는 거야. 국가가 일방 당사자면 누구 단독으로 하라는 얘기죠. 국가 단독. 자 2번. 개공이 공동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여 거리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개공이 공동으로 이렇게 뭐 중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래 계약서를 뭐 작성 교부한다면 누가 같이 해야 되겠어? 공동으로. 누구 공동으로요? 개공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명이 하면 2명 다 신고 들어가야 돼요. 개공은 빠지면 안 돼. 빠지면 500만 원 과태료. 그 빠진 개공은 무신고에 따라서. 3. 매수인인 신고인이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그러니까 신고필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를 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는 뜻이지. 그러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 우리 거래 신고하고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각각 채색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별도 잡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 의제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에요. 매매하고 공급이 신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공급계약은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 신고 대상이다. 맞고. 개공이 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공의 소공의 성명도 신고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일단 틀렸죠? 얘가? 어디가 틀렸나요? 소공의 성명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지문을 냈죠? 보존하고는 상관없고. 임대차. 그러니까 이게 역방향으로 화살편을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주택임대차면 해당하는 게 맞아. 맞아. 그런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소공의 성명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소공의 성명은 어디에서만 들어간다고? 주택임대차에서만 신고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소공의 성명은 부동산 거래는 안 들어가. 그 신고사항에 안 들어가는데 주택임대차에서는 소공의 성명이 신고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렇고 4번 문제.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내일 모의고사 했다면서요? 아 예 그래요. 이거보다 조금 쉬울 것 같기는 하네. 이거보다. 우리 지금 오늘 본 문제보다. 그러니까 내일 모의고사 75점은 무난하게 맞을 것 같은데. 정해서법은? 맞으셔야죠 이제. 그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자 1번.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이면 뭐하고 뭐를 꼭 적어야 돼요. 국적 용도. 이걸 꼭 적어야 됩니다. 1번은 어때요? 맞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의를 하여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해라 이랬는데 요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공동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머는 공동으로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하고 제출은 일방이 하고 요 개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둘 다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명 또는 날인만 공동 제출은 일방 자금 저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 요거를 우리가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야 될 때가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에 소지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소위 규제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규제 지역은 실거래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규제 지역이니까 여기 6억 원 미만이든 뭐 6천만 원이든 제출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29일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이었거든. 이렇게 체크 그러니까 이거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를 내야 되는 항목이 있었어요. 거기다 체크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서 자체를 아예 뭐 해야 돼? 제출을 해야 돼. 뭐 불문하고 거래가 불문하고 그리고 여기가 투기 과열 지구니까 이거 플러스 뭐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그리고 제출하지 아니한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매도가? 매수가? 매수가? 그런데 매수가 직접 제출하려면 며칠 안에 제출 30일 개공한테 줄 거면 25일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 4번이 이번에 34일 때도 나왔던 거고 29일 그러니까 29일 34일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게 뭐냐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임대주택이 있고 몇 년 지나면 분양으로 돌려주는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으로 돌려주는 임대주택은 개인 사업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자만 이걸 가질 수 있다고? 법인만 그래서 이게 법인에다가 또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둘게요. 이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체크한다. 여기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뭐라고 바꾸는 거 개인 개인 이렇게 들어가면 트리는 거죠. 개인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 대상의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무슨 면적을 적는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집합건물 말고 단독 건축물이다. 그럼 뭔 면적 적어야 돼? 연면적 적어야 되는 거죠. 5번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아라 이랬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 이 증여면 계약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계로부터 여기를 어떻게 받아야 돼? 60일로 받아야 되겠죠? 머면 30일이 맞아. 매매면 30일이 맞아. 그런데 교환 증여 나오면 여기를 60일로 받는 게 맞습니다. 1번이 틀린 거고 합병. 합병이면 계약 외. 계약 외. 그럼 여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했대요. 국적 상실. 그러면 부동산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어. 그러면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고요. 4번 외국 정부가 외국인 등의 사전화가 구역인 군산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계약 전에 사전에 시군구. 여기가 허가관청이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허가구역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는 며칠 안에 처리. 이거 이왕 나왔으니까. 30일. 그리고 플러스 30일 한번 연장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처리기간. 군산시설 보호구역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처리기간이.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에요. 15일이고. 이것만 30일 한번 연장. 5번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여기도 무슨 지역이에요? 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벌 있죠? 얼마에 얼마. 2년에 2천. 외국인은 무조건 2년 2천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다 또 표현을. 이게 토지거래 허가다. 그러면 얼마야 얼마. 2년 30%고 외국인 허가면 2년 2천이고. 그 마FOR 다인을oding할 수있군요.